운플러스와 함께할 열 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운플러스. 운플러스. 이 사람 사기성이 좀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만약에 사기쳤으면 전 총조 나왔지. 이 사람은 사주에 원래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얘는 또 여자를 좋아해. 유통기간이 3개월이야.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일등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일등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보니까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야. 봄이야. 25도래. 선생님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초파일 1년 소원 성취연등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4인 가족 한 가정당 100만 원에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연등만 달기에는 너무 뭔가 부족한 거야.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영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1년 등만 그냥 연등만 달기에는 이게 그렇게 과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행사 한 날 뭔가 이렇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또 운을 또 하는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차려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추건을 하고 1년 등을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성취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우리가 이벤트 행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른 얼른 신청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이게 가격이 말이 돼요? 원래 보통 절에 가서 보면은 가족 단위로 상차림까지 하면은 300에서 400까지 갚는다고 하는데 100만 원에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4인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4인 기준. 이게 100만 원인데 연등 플러스 상차림까지. 우리 뼈가 부서지도록. 맞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다 차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진짜 얼른 얼른 신청하셔야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선생님께서 24년 만에 충남 금산의 1등 공신 비밀 기도터를 드디어 개방해 주시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를 맞으면서 계신 부처님의 미력 부처님. 약사의 여려볼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분을 모시고 오는 날 불로문이 떴어요. 정말 저 부처님이 나를 감싸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나에게 정말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겠구나 했는데 그 가르침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맞습니다. 24년 걸렸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다 달아주시는 거 맞죠? 맞죠. 그럼 거기다 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달아서 저희 홈플러스가 우리 홈플러스 대박 나야 돼. 네. 우리 국자님들 다 같이 대박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또 저희가 사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바로 또 드려볼게요. 남자 유씨입니다. 유씨. 네. 유. 63년생. 9월 28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있잖아. 네. 겁나게 야비하다? 턱 공수가 야비하다? 아니. 얘 야비한 줄 알아? 왜요? 사주팔자 자체에 9월에 태어났어. 9월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9월 자본주의야. 항상 자본이 따로해집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 기질이 다고나고 좋게 얘기하면 언변술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말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말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9월 달에 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진짜? 근데 술. 술을 좋아할 거야. 말술이야 말술. 그리고 9월생이라 말하는 걸 좋아해. 떠들어 제끼는 걸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와 말과 이게 있으면 금상첨화겠지. 대박이네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사주에 원래 혼자 살아야 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혼자 살다가 혼자 저세상 가야 돼. 이번 생은. 혼자 떠들어 제끼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즐기다 가야 되는 삶이더라.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묘와 9월이 함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 이 사람은 왜 내가 더 있잖아. 혼자 살아야 되냐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무조건 혼자 살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밖에 안 줬어. 아이고. 근데 그거를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 네.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얘도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럼 궁핍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베풀 줄은 몰라. 베풀 줄은 모르고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갚는다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못 갚고 항상 말이 앞선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말로 인해서 구설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내 말이 맞단 말이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남한테는 야 너 왜 그따구로 해. 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을 하게 돼요. 이런 배려심 없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하고 지랄하고 자빨어지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이 세상에 마감을 하는 게 맞다. 62 정도 됐는데 60대가 됐잖아요. 근데 개뿔도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사주에. 막말로 우리가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 왕자 같은 느낌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형제 중에서 여자가 되게 많이 감싸고 있어요. 아들 놓기 위해서 자식 놓는 느낌 있잖아. 여자가 많이 감싸고 있어. 근데 이 집은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 시집을 가면 신우들 등살에 뒤질 수도 있어. 아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종갓집처럼 모임에 밥 차리고 행사하다가 끝나는 느낌 있잖아. 이 집이 그런 집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직도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애지중주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갑진 연애 계멸을 만났으니까 구설과 시비와 이동수와 변화가 생기더라. 근데 얘는 또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집착되는 거는 일이야. 갯벌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구속되면 안 돼. 구속되면 너무 이기적이라서 벗어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연애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여자친구 정도만. 근데 이 사람은 또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해. 무슨 심부야? 그러니까 왕 속에 갇힌 물고기는 밥을 안 준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잖아. 그럼 여자한테 사랑을 안 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보지. 왜냐하면 심리가 3개월 사랑이면 끝나. 유통기간이 짧네요. 유통기간이 3개월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성이 좀 있어요. 사기성? 우리가 연애할 때는 다 꽃이잖아. 그렇죠. 빗말, 은말 그거 다 하잖아. 다 하지. 어떤 손님이 그러세. 자기 꽃일 때 남편이 아내를 별도 따라다 준다고 그래서 왜 별을 안 따다 주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랬대. 네가 별 따다 나를 갖다 달라고 했대. 남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짝이야. 이 사람은 사기성도 너무 뛰어나고 말의 언변술이 너무너무 좋아. 아를 해놓고는 금세 어, 금세 우, 우 막 바뀌어. 언변술이 장난 아니구나. 아니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만약에 사기쳤으면 전청조 나왔지. 아.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벌어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는 사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 술 때문에 인생 망한다. 여자하고. 아이고. 이건 우리 1등 공신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사주 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말씀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지 할 것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구설이 생겨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구설이 나서 내가 그 회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겁나게 낯짝 두껍디. 낯짝 두꺼우니까 이제 막 얼굴 철판 깔고 막.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할 때 있잖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안 나쁘지 몰라. 지가 세상에 천하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같이 어울려서 못 사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갑자기 영적으로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월생 남자들이 피부가 좀 안 좋은가 봐. 아. 피부 쪽이? 그치. 왜 갑자기 그게 떠올린지. 피부가 살짝 뭐라 해야 되나? 곰보 자국처럼 우리가 여드름 그런 흉 같은 거 있잖아. 네네. 뭔가 구월생들이 살짝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네. 아 구월생들이 내 주변에도 남자들이 피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맞아. 술을 하도 처먹어서 그러나? 뭐지? 선생님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이분 유영재 씨입니다. 선호운숙 씨하고 이번에 이혼하신 분이 계세요. 이혼했어? 네. 그 아나운서인데 최근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큰 변화가 떴구나.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선호운숙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있었다는 또 말다. 아 여자는 끊임없이 많아 얘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유영재 씨가 욕을 많이 벗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아 이혼했구나. 네. 이혼하셨어요. 1년 6개월 만에. 그래 어쩐지 급하다 했어 내가 그때. 좀 이상하다 했어. 그래요? 아휴 못 살 것 같아서. 둘이 딱 봐도 못해. 그때 선호운숙 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어디에 나왔는데 무당들이 그렇게 자기네 영상을 찍는들 아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그걸 봤대. 그런데 다 이혼을 한다고 했다는 거야. 못 산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그 결론은 맞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연기술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휴 다 연기술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3개월 안에 벌써 삐끄덕거렸어.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통기간 3개월이야.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도 소름 돋는 점사 감사드립니다.